일자리! 세븐틴! 안녕하세요! 승진입니다! 네, 런나여러분! 저희 세븐틴이 드디어 동화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! 네, 오늘부터 테라 내에서 저희 힙합팀 에스쿱스, 원우, 민규, 버논의 팩과 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테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어 아빠의 분노, 도방형 삼촌 분노 그럼 분노 시리즈 제가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게임에 저희의 팩과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가지고 싶네요. 이렇게 우지 씨처럼 저희 세븐틴 팬을 개성하고 싶은 캐럿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고요. 기다리겠습니다! 네! 네! 과연 이 파틴에 이어서 우리 캐럿분들을 만만하고 할 멤버는 누구일까요? 아, 누구일까요? 1월 18일에 공개될 버튼이에요. 여러분들의 신곡 궁금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! 크리스마스에더, 새해에더, 세븐틴과 함께 동화 하나에서 달려요! 네,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!